idk 안녕하세요. 군노기 ASMR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소리는 짠 이 손수건을 이용해서 소리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. 이 손수건은 바로바로 어디꺼냐면 바로 이니스프리 손수건입니다. 예전에 이니스프리에서 행사가 있었나봐요. 이 손수건 나눠주는 행사 근데 제가 이 손수건을 받은지 꽤 됐었는데 집에 계속 고이 고이 보관하고 있다가 손수건이 오늘따라 눈에 띄는거에요. 이 손수건으로 소리를 해담아보면 어떤 소리가 날까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. 근데 이게 크로마키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. 오늘은 오늘은 크로마키를 한입피고 영상을 올리게 될 수도 있겠네요. 여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소리는 두가지로 나눠서 들려드린거에요. 첫번째는 손수건을 쥐었다 폈다 해볼거에요. 그리고 두번째는 두번째는 이렇게 손수건을 다듬어주는 소리로 담아보겠습니다.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10분 되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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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스프레이 제품이 많긴 많은 것 같아요. 스킨, 수분 크림, 수분 크림, 선크림, 다인 스프링이네요. 그거도 하나 있는데, 제가 예전에 이니스프리에서 피부톤을 좀 정해주는 남성용 비비크림이 있었는데, 그것도 집에 두 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그걸 이렇게 생째로 촬영을 하니까, 제가 얼굴이 여기서만 탈버려서 그래서 어떻게 써야되나 고민중이에요. 그래서 어떻게 써야되나 고민중이에요. 이제는 조금 천천히 펴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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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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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서 오늘 손수건 소리를 담아봤는데요. 어떻게 대대해서 하는지 모르겠어요. 되게 다른 쥐었다 폈하는 소리. 그리고 손수건을 쓰다듬는 소리도 따름 담아봤는데 마음에 드셔야 될텐데 라는 걱정이 생기네요. 사실 사실 이 쓰다듬는 소리 할 때 처음에 쓰다듬는 소리랑 다르게 약간 좀 작게 들려서 마음에 걸려요. 어떻게 그래도 편집 때 살릴 수 있다면 소리를 최대한 잘 살리는 방법으로 노력해서 다듬어볼게요. 영상 보시고 잠이 잘 오셨으면 좋겠네요. 잠이 잘 오셔야 돼요. 잘 오셔야 돼요. 그러면 오늘도 영상 시청하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오늘도 좋은 꿈 꾸시고요.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러면 여기서 인사를 드릴게요.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소리 많이 담아서 오도록 할게요. 안녕히 주무세요.